AMD의 주가는 AI 가속기 칩셋 기대감으로 상승한 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 하향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임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MD의 AI 가속기 칩셋 출하는 올해 실적의 기대 이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전히 AI 가속기 모멘텀과 칩렛 기술 리더십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칩렛은 하나의 칩을 여러 개의 작은 칩으로 나누는 기술입니다. 웨이퍼 결함이 생겨도 칩 크기가 작을수록 수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AMD는 칩렛 기술의 선두주자로 2세대 에픽 롬 4개의 코어칩렛과 1개의 I.O 칩렛을 탑재했습니다. 3세대 에픽인 밀란에는 코어칩 위에 SRM을 적칭했습니다. 인텔과 다르게 인터포저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MD 서버 CPU에는 2.5D 패키징을 적용하지 않고 GPU에 적용 중으로 현재 앱솔릭스 및 여러 기판 업체와 유리기판 샘플을 테스트 중입니다. 기판이 커져도 휘어지지 않고 평탄도가 높아 리소그래피 초점 심도가 높으며 표면 조도가 낮기 때문에 발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또한 유리기판은 실리콘 인터포저가 없기 때문에 칩렛 구조에도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임지웅 연구원은 칩렛 기술 선두주자인 AMD는 향후 유리기판 채택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미세화 방향이 칩렛 후공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